일단 제일 먼저 그 제노믹 데이터, 제노믹스에 들어가 있는 데이터의 종류가 생각보다 다양하고 그 다음에 내용도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그 데이터의 특징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한번 먼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제노믹스를 하는 가장 큰 이유는 아무래도 우리 몸 안에 들어가 있는 질병이라고 하는 것을 만들어내는 질환의 원인, 그 중에 크게 세 가지를 항상 이야기를 하죠. 첫 번째는 이런 걸 파운데이션이라고 부르기도 하는데 우리 몸 안에 있는 기본적인 코드라든지 우리 몸 안에서 가지고 있었던 그런 것들의 요소에 있는 데이터가 유전자 데이터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환경요소가 많죠. 바깥에 세균이라든지 아니면 매연이라든지 이런 종류들 다 환경요소가 되겠고 그 다음에 개인이 환경하고 이렇게 연결 지어 가지고 살아가는 라이프스타일 이런 것들이 뭉쳐 가지고 있는 라이프스타일 팩터 이렇게 세 가지가 복합적으로 작용을 해 가지고 우리 인간의 질병을 일으킨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원인이 밝혀진 것들도 있지만 거의 상당수 많은 것들이 대부분 원인이 아직 밝혀지지 않은 것들이 많고요. 그 중에서 그래도 이제 최근 들어서 가장 많이 하고 그리고 데이터를 좀 많이 알 수 있게 된 게 유전자 데이터죠. 그래서 유전학이 이제 굉장히 중요한 파트 중 하나로서 자리를 잡게 되었습니다. 이 개념에 대해서 개인적으로 많은 분들한테 한번쯤 읽어 보시라고 추천하는 어떤 그런 프로젝트가 하나 있는데 이건 이제 서울대학교에 김주환 교수님이 진행하셨던 헬스 아바타라고 하는 프로젝트가 있었어요. 헬스 아바타는 당시 이 프로젝트가 진행되던 당시에 아바타 영화가 워낙 유행을 해서 헬스 아바타로 이름을 붙였는데 헬스 아바타 그 자체가 중요하다고 생각하지는 않고 이 헬스 아바타 프로젝트를 할 때 세 개의 다른 셀프를 이제 데이터 기반의 어떤 셀프라고 봤을 때 세 개의 서로 다른 셀프를 정의를 했었거든요. 이게 굉장히 지금 내용이 좋아요. 그래서 저는 헬스 아바타 이 세 가지 셀프에 대해서 항상 얘기를 하는 편인데 첫 번째 파운데이션 셀프 그러니까 우리 몸을 구성하는 유전자 코드 라든지 단백질 이라든지 또는 mrna 같은 그런 종류들이 결국에는 이제 환경 이라든지 또 라이프 스타일 하고 결합하기 이전에 우리 몸 내부에 그 파운데이션을 먼저 구성을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파운데이션 셀프라고 불러요. 여기에는 여러 가지 또 세 가지로 나누고 있는데 첫 번째로 제노믹 셀프 유전자 코드를 중심으로 하는 그런 셀프가 있겠고 그 다음에 피노믹 셀프 이거는 이제 dna가 rna로 전사되서 나오면 그것이 나중에 이제 그 표현형으로 나오게 되거든요. 코드만 있지 안 나오는 것들도 많아서 그런 걸 피노믹 셀프라고 부르고 그 다음에 이제 이게 또 이제 단백질 형태가 돼 가지고 우리 몸에 있는 다른 단백질하고 결합도 하고 상호작용을 합니다. 이제 그런 식의 어떤 피지오믹 셀프 이렇게 해서 크게 세 개의 어떤 셀프 파운데이션 셀프로 얘기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각자 개인별로 봤을 때 이제 개인의 어떤 생활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바탕으로 하고 그 나중에 진료를 받을 때 찾아낼 수 있는 여러가지 내용들이 있잖아요. 그런 어떤 개인들의 그 그 삶과 관련된 virtual 셀프가 있습니다. 여기에도 이제 semantic 셀프 그리고 simulated 셀프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 가지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조금씩 다른 데이터 형태로 보고 있고. 그 다음에 최근에는 휴대폰 같은 걸 가지고 다니면서 라이프 스타일들을 다 기록하잖아요. 그래서 라이프 로그라든지 또는 주변에서 얻을 수 있는 여러 데이터의 결합을 통해 가지고 자기의 어떤 디지털 셀프가 산재되어 있다고 본다면 그런 것들을 ubiquitous 셀프라고 정의를 했어요. 그래서 분산된 셀프, distributed 셀프가 있고 모든 것들이 연결돼 가지고 얻을 수 있는 connected 셀프가 있고. 이 중에서 이제 오늘 우리가 이제 커버 하려고 하는 주제가 파운데이션 셀프가 되겠죠. 파운데이션 셀프 그리고 그 중에서도 제노믹스 셀프가 이번 주에 중점적으로 이야기할 분야가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중요한 것은 우리가 제노믹스를 통해서 그리고 제노믹스에 AI를 적용해서 도대체 뭘 하려고 하는가 그런 질문 리스트를 뽑아보는 게 굉장히 중요하겠는데 여러 가지 질문을 던져볼 수 있겠지만 제일 중요한 키 퀘스천을 정리하라고 하면 다음에 한 네 가지 정도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특히 지금 이 키 퀘스천은 예를 들어서 암 환자를 대상으로 했을 때의 퀘스천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유전자 관련된 쪽에 제일 궁금한 것 중에 하나가 암이 이제 발달하는 기전 같은 걸 봤을 때 어떤 사람이 더 이제 고위험군에 해당하는지를 아는 게 되게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뭐 제일 대표적인 게 이제 브라카 유전자 유방암을 일으키는 그런 유전자 그런 걸 갖고 있을 때는 아무래도 굉장히 이제 단기간에 또는 이제 멀지 않은 시기에 소위 얘기는 암을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지니까 하이리스크 페이션트가 누구냐? 이와 관련된 질문이 첫 번째로 볼 수 있겠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조기 발견이잖아요. 그럼 조기에 발견하기 위해서는 이제 일종의 바이오 마크가 있어야 될 텐데 초창기 바이오 마크로 가장 쓸만한 종류가 있다면 무엇이 있을 것인가? 그리고 이제 이런 것들을 알 수가 있게 되면 당연하게도 이제 조기 진단 키트 같은 걸 만들 수가 있게 되기 때문에 이게 두 번째 퀘스천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암에 걸렸어요. 그러면 이제 환자가 얼마나 오래 살 것인가? 그 예후가 궁금할 거기 때문에 뭐 단기적으로 또는 장기적으로 이 암을 가진 사람들이 얼마나 오랫동안 살아남을 수 있을 것일까? 이거에 대한 또 질문이 또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 되겠고 마지막으로는 이제 암 환자들 같은 경우에 특히 이제 항암제 치료를 많이 하게 되는데 항암제가 부작용이 되게 심하잖아요. 그래서 맞춤 항암제가 되게 중요하고 지금 현재에 딱 맞는 항암제를 잘 골라서 이 항암제 같은 경우에는 얼마나 이 환자한테 잘 들을까? 이런 부분들에 대한 답을 하는 거 이렇게 이제 네 가지가 암 환자에 대한 예를 들어서 그 유전자를 활용한 어떤 답을 달라고 그러면 임상 분야에서는 이렇게 네 개의 답을 굉장히 중요하게 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꼭 암이 아니고 다른 질환을 여기 거의 그대로 넣더라도 거의 그대로 적용이 되죠. 그래서 일단 이 질문에 답하기 위해서 우리가 많은 연구들을 하고 있다. 이걸 좀 이해하는 게 그 다음으로 중요하겠고요. 자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제노믹스가 어떤 학문인지를 알아봐야 되겠죠. 그래서 제노믹스도 굉장히 분야가 넓고 유전체학 자체가 커버하는 어떤 영역이 우리 같이 이렇게 의사들이라든지 또는 보건학 쪽에 있는 사람들은 병원에서 쓰는 것만 생각하지만 사실은 진짜 용도가 더 넓죠. 예를 들어서 식품 관련된 것도 있을 수 있고 또는 환경 같은 데에 녹조류라든지 뭐 이런 것도 있을 수 있을 수 있고 동물이나 위생물까지 굉장히 다양하잖아요. 그렇지만 이제 저희가 지금 관심을 가지려고 하는 것은 주로 이제 휴먼 디지즈하고 관계된 거죠. 그래서 유전체 중에서 인간의 질병하고 얼마나 기능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유전체들이 있는지 그리고 그들의 역할이 무엇인지 뭐 이런 부분들을 이해하려고 하는 학문적 어떤 그런 부분이 첫 번째로 중요한 게 되겠고요. 그 다음에 지노밍 스터디를 할 때 최근 들어 가지고 특히 많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원래는 유전자 시퀀싱을 해 가지고 전체 홀 지노물 코드가 뭐고 이런 게 되게 가격이 비쌌거든요. 그리고 굉장히 어려운 프로젝트였는데 요즘 이 가격이 많이 떨어지게 됐기 때문에 그리고 이 시퀀싱을 하는 그 기술 자체가 굉장히 저렴해지고 그 다음에 쉽게 쓸 수 있게 되면 자연스럽게 비용이 절감되므로 유전체학에서 얻어지는 어떤 그런 학문들이 더 발전할 수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시퀀싱 기술 자체를 발전시키기 위한 부분도 이건 약간 의공학적인 측면 장비 만드는 측면하고 관계된 건데 이쪽에 대한 관심도도 굉장히 높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실제 환자 케어를 할 때 진단적 가치를 가지기 위한 연구들이 되겠는데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지금 제일 많이 하고 있는 게 정상인 사람하고 정상이 아닌 사람 그리고 또는 암에 걸릴 위험이 높은 사람이라든지 또는 유전체하고 관계되어 있는 질환을 가진 사람들은 뭔가 다를 거 아닙니까? 서로 다른 것들의 변형이 있을 텐데 그런 걸 우리가 베리에이션이라고 부르거든요. 유전체의 베리에이션, 변화된 어떤 양상 같은 것들을 잘 확인을 하고 그것이 어떤 특정 질환하고 연관되어 있는 연관성을 찾아내게 되면 당연하게도 환자를 진단하고 치료하는데 큰 도움이 되겠죠. 이런 것을 찾아내는 세 가지로 볼 수가 있겠고 특히 세 번째 건 같은 경우에는 임상적으로 활용도가 굉장히 높기 때문에 클리니컬 제노믹스라는 표현도 많이 써요. 임상에서 쓸 수 있는 제노믹스라는 표현도 쓰고 제노믹스 자체는 되게 범위가 넓은 거지만 저희가 초점을 많이 맞춰서 보려고 하는 것은 질병과 관계된 것이다. 이렇게 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전체의 부분에 대한 연구가 임상하고 연결 지어서 커다란 관심을 가지게 된 것에는 사실 경제학적인 변화가 굉장히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여기서 중요하게 보는 것이 무호의 법칙이라고 하는 건데 무호의 법칙은 인텔 공공창업자 중에 한 사람이죠. 고등 무호가 이야기했다고 해서 무호의 법칙인데 12개월이나 18개월 18개월마다 반도체의 용량은 두 배가 되는데 비용은 절반으로 떨어진다. 이런 거였거든요. 그래서 우리 한 20년 전만 하더라도 몇 십 킬로바이트 이 정도 메모리를 만들었다고 하는데 지금 기가에서 페타 이렇게 막 넘어가잖아요. 그렇게 어마어마하게 용량이 늘어났음에도 가격은 그렇게 올라가지 않았죠. 심지어 더 떨어졌다고 얘기하는데 그 무호의 법칙에 해당하는 라인이 이 그래프에 있는 하얀색 라인이에요. 그러면 그 라인 자체가 내려오는 속도가 상당히 가파르다고 할 수 있는데 어떻게 보면 이게 그렇게까지 안 보이는 게 왼쪽에 스케일을 잘 보셔야 되는데 스케일이 10, 20, 30, 40, 50 이게 아니고 10배씩 넣는 거거든요. 이게 기하급수입니다. 천만, 십만, 백만, 천만, 억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칸 한 칸 한 칸 한 칸이 기하급수로 느는 거기 때문에 무호의 법칙도 저렇게 떨어진다는 것이 사실은 선형으로 떨어지는 게 아니라 완전히 그냥 급격하게 떨어지는 거거든요. 근데 무호의 법칙보다도 더 급격하고 빠르게 떨어지는 곡선이 있으니 그것이 바로 인간 유전체를 분석하는 거에 들어가는 비용 곡선을 여기다 그리면은 2001년부터 한 2006, 2007년 정도까지는 무호의 법칙하고 비슷한 수준으로 떨어졌다는 거죠. 진짜 어마어마하게 비쌌는데 무호의 법칙처럼 한 거의 7, 8년 가까이 꾸준하게 떨어졌는데 그 이후에 보시면은 훨씬 더 급격하게 떨어지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2019년, 2020년쯤 되면은 이제는 한 사람의 진엄을 전부 다 해석하는데 들어가는 비용이 이제 1,000달러에 들어갔다라고 얘기를 해요. 1,000달러가 되게 중요하게 봤던 선이거든요. 1,000달러가 되는 순간에 많은 사람들이 이 유전체 검사를 받을 수 있을 것이고 그러면 유전체 기반의 어떤 새로운 의학의 시대가 열릴 것이다 이런 걸 많이 기대해 왔었기 때문에 1,000불이 되기를 기대했는데 이게 불과 2001년부터 2019년까지 19년 만에 일어난 일이에요. 2001년엔 그럼 얼마였냐 계산이 되실지 모르겠는데 만, 십만, 백만, 천만, 일억 달러죠. 1억 달러면 1,000억 원이잖아요. 한 사람 거 하는데 1,000억 원 들어갔었던 게 이제 1,000달러, 100만 원 들어간다고 하는 거니까 얼마나 급격하게 떨어진 건지 아마 금방 아실 수 있을까요? 조금만 조금 있으면은 2,30만 원대까지 떨어질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진짜 많은 사람들이 유전체 기반의 진단도 하고 유전체를 바탕으로 한 어떤 맞춤형 치료라든지 이런 걸 조금 더 쉽게 이제 접근해서 할 수 있을 거라고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유전체에 대해서 아시려면 생물학에서 얘기하는 분자 생물학적인 가장 기초는 좀 이해를 하고 가야 돼요. 이 내용을 이해를 하지 못하면 어차피 이 부분들에 들어가 있는 데이터라든지 AI도 여기에 적용하는 거기 때문에 이들 각각에 대해서 서로 다른 형태의 기술들이 적용되거든요. 그럼 전혀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그러므로 잠깐 동안 분자 생물학의 가장 기초가 되는 이야기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센트럴 도구마라고 부르는 건데 우리 몸의 모든 유전체 코드는 일단 이중 나선형으로 되어 있는 DNA라고 하는 것이 정보를 들고 있다. 여기에서 시작을 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DNA에 이제 그 발현을 시키기 위해서는 DNA에 그 RNA라고 하는 것이 전사돼서 나와야 되거든요. 그 RNA는 DNA가 애초에 코드를 들고 있는 거라면은 DNA에 들러붙어 가지고 이제 단백질을 만들기 위한 중간 단계 형태로 해서 우리가 메신저 RNA라고 하는 것들을 보통 만들어 내는데 이 RNA가 나오는 구조를 만들어 내는 것을 우리가 트랜스크립션이라고 부릅니다. 전사라고 부르고요. 그 다음에 이 RNA에서 그 tRNA가 가서 tRNA가 보통 이제 아미노산을 갖고 있거든요. 보통 세 개의 코드, 이거 코돈이라고 부르는데 세 개의 어떤 코드, RNA 코드하고 그 세 개마다 아미노산 한 개씩이 가가지고 이제 쫙 붙어서 단백질을 형성을 해요. 이런 걸 우리가 트랜슬레이션이라고 부르는데 트랜슬레이션에 해당하는 단백질 부분이 또 있겠죠. 근데 그들 각각마다 또 이제 그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DNA에서 RNA가 나오고 RNA에서 단백질을 만드는 것을 가장 기본이라고 해서 우리가 센트럴 도구마라고 부르고요. 최근에는 이제 어떤 연구들도 또 더 많이 하냐면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DNA도 RNA도 프로틴도 각각마다 연구할 게 굉장히 많다라는 걸 알고 있는데 첫째는 DNA가 메틸레이션이 되거든요. 그래서 메틸화라고 해서 여기에 뭔가 그 붙는 자리가 있고 거기에 어떤 뭐가 붙느냐 뭐 이런 거에 따라서 또는 이제 그 변화된 양상이죠. 변화되느냐에 따라가지고 굉장히 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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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후생유전학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이런 것들도 나중에 이제 그 유전이 된다. 세대, 몇 세대를 가더라 뭐 이런 것들도 밝혀졌다고 하는데 그래서 DNA 메틸화와 관련된 연구들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뮤테이션, 여기에 있는 포인트 뮤테이션일 수도 있고 아니면 여러 개가 바뀌는 거일 수도 있는데 코드로만 나오잖아요. CT, A, C, G, C 뭐 이게 이제 다 소위 얘기한 뉴클레오타이드 라고 부르는 것들인데 이 코드 하나가 예를 들어 변했어. 그러면 이게 일종의 베리언트가 탄생했다고 보고 그거로 인해서 나타나는 유전병도 있을 수 있고 그거 하나가 변함으로 인해 가지고 나중에 문제가 생겨 가지고 암이 생길 수도 있고 그래서 이런 거를 찾아내는 그 코드상에서 찾아내는 어떤 베리언트를 찾아내는 종류가 있고요. 그 다음에 DNA를 구성하고 있는 어떤 유전체가 크로모점 염색체에 있잖아요. 염색체가 또 풀려서 이렇게 카피되고 분열하고 이럴 때 또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있어요. 삭제가 된다든지 아니면 몇 카피가 더 생긴다든지 뭐 이럴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카피 넘버가 막 변하는 뭐 이런 변화가 나타날 수도 있고 RNA 같은 경우에는 이제 메신저 RNA의 문제도 있을 수 있지만 이제 이걸 이니비션 하는 억제하는 억제 관련된 RNA도 문제가 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여기에서 뭐 산물이 나올 수도 있고 하는데 그런 식으로 RNA 같은 경우에도 여러 종류 RNA를 검사를 한다거나 접근해 볼 수 있고요. 단백질 같은 경우에는 단백질이 DNA에 붙거든요. 붙어 가지고 어떻게 상호작용하는지에 대한 연구도 있을 수 있고 그 다음에 단백질 간에 단백질 종류가 너무너무 많으니까 이들 간의 상호작용이라든지 뭐 이런 부분도 굉장히 중요한 어떤 영역이 됩니다. 그래서 이 DNA, RNA, 프로틴이라고 하는 이 세 가지가 가장 중요한 구성 요소긴 하지만 각각 내부에서도 요즘에는 굉장히 많은 변화가 있고 그런 변화들이 우리 질병 같은 것들을 만들어내거나 또는 이 변화를 찾아내게 되면 조기에 진단을 하거나 여기에 개입을 하게 되면 중간에 치료를 하거나 이럴 수가 있으니까 이런 기본 단계가 있다는 걸 이해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다음으로는 DNA만 하더라도 생각보다 되게 복잡한 구조를 가지고 있는데 우리는 흔히 DNA를 코드처럼 생각하니까 특히 컴퓨터 사이언스에 있는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마치 문자처럼 ACDC 6개의 염기 서열만 사전해가지고 그거를 분석을 하거나 이쪽만 보시는 경우가 많은데 그것보다 훨씬 우리가 고려하거나 생각해야 될 게 되게 많거든요. DNA가 이렇게 마지막에 풀려 있을 때 이렇게 다양한 형태를 가집니다. 이건 2nm 밖에 안 된다고 지금 되어 있죠. 이중 헬릭스 구조로 되어 있고 그래서 이렇게 제일 마지막에 이건 좀 확대해서 나중에 보여준 거지만 풀대로 풀면 이렇게 되는 거지만 그 앞 단계에 보면은 뉴클레오조미라고 우리가 부르거든요. 히스톤 단백질하고 같이 결합을 해가지고 무슨 이게 꼭 무슨 초코파이처럼 비드 이런 식으로 생겼어요. 이걸 쭉 풀어내면 이렇게 DNA 코드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얘네들도 되게 뭉쳐 있거든요. 그럼 이건 한 11nm 정도 사이즈밖에 안 되는데 이렇게 뭉쳐 가지고 동글동글 동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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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글하게 나선처럼 이렇게 묶여 있어요. 그래서 요런 형태를 가질 수가 있게 되고 이걸 일종의 파이버 형태를 가지게 되겠죠. 이게 무슨 마치 섬유 같잖아요. 그리고 이것도 이제 이게 질질질질 꼬여 가지고 이제 사이즈가 점점 커져 가지고요. 나중에는 마치 실타래가 엉키듯이 쭉 가서 실제로는 한 이 정도 사이즈 되는 단백질, 아니죠. 단백질과 유전체 코드를 갖고 있는 DNA 헬릭스의 꼬임 구조가 연결되어 있는 형태를 가지게 되는데 이게 염색체 하나 사이즈에요. 1400nm 나 되잖아요. 그래서 여기서부터 이렇게 풀려나가 가지고 진짜 맨 마지막에 여기까지 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들 각각 마다 사실은 연구하거나 디텍션 하거나 이런 테스크들이 또 다 있어요. 그래서 AI 분야에서 바이오 인포메틱스 할 때에는 단순히 이제 DNA 코드만의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고 히스턴 단백질이 어디에 붙는 것과 관련된 부분들이라든지 염색체 선에서 몇 번 염색체가 어느 지역이 어떻게 잘못됐는지 이런 걸 찾는 거라든지 이렇게 다양한 영역에서 이제 연구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정보도 찾아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생겼다는 것들은 최소한 이해를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엔코드 프로젝트라 그래 가지고요. 이런 부분에서 얻어내는 데이터들을 전부 공개를 하고 서로 수집을 해 가지고 검색하고 찾을 수 있도록 하는 그런 프로젝트들이 많이 있어요. 거기에서 찾아내야 되는 어떤 종류들 데이터 종류들을 나열한 거라서 이게 도움이 많이 되실 텐데 예를 들자면 여기 이제 이 염색체 단계 제일 큰 단계에서는 염색체의 어떤 구조 3차원 구조와 관련된 부분들에 대한 데이터들을 모을 수가 있고요. 이렇게 생겼네, 저렇게 생겼네, 이렇게 꼬였네 뭐 이런 부분들 그 다음에 그 염색체에 뭔가가 붙거든요. 그 붙는 것과 관련된 접근과 관련된 자리들 특히 이랜서 같은 게 붙게 되는데 이랜서 엘리먼트가 어디 붙나 뭐 이런 종류들 마찬가지로 단백질이 가 가지고 이런 염색체의 크로마틴하고 상호작용을 하게 될 텐데 특히 여기 풀려있는 지역 중에 굉장히 민감하게 잘 붙는 자리들이 있단 말이에요. 이런 부분들을 찾아내 가지고 등록하고 얻을 수 있도록 하는 뭐 그런 부분도 되게 중요하구요. 그 다음에 매칠화된 데에 CH3가 매틸기인데 매틸화된 곳에 되게 잘 붙어요. 매칠 관련된 곳이 잘 붙는 뭐 그런 부분들에 대한 데이터도 있겠고 아마 여기 또 뭔가 변형이 일어나게 된다든지 뭐 이렇게 그 형태가 변한다든지 이럴 수도 있잖아요. 그럼 크로마틴이 어떻게 그 변형이 일어나는가 그와 관련된 것들을 모아 가지고 또 리포트도 하고 정보를 모으는 것도 있겠고 그 다음에 일단 이렇게 쭉 풀리면은 DNA 코드처럼 풀리게 되면 여기에 RNA가 와서 붙거든요. 그러면 트랜스크립트가 트랜스크립션 되기 시작해요. 전사가 되기 시작하는데 전사가 되는 유닛을 우리가 트랜스크립톰이라고 부르죠. 이게 mRNA인데 RNA가 붙었잖아요. 그래서 RNA가 어디에 붙어서 어떻게 전사를 만들어내는 것과 관련된 것에 대한 정보들 뭐 이런 것들도 찾아 가지고 얻어낼 수가 있겠죠. 지금 여기 보여드리는 인코드 프로젝트 같은 경우에는 우리 흔히 얘기하는 코드 데이터 뱅크들하고는 조금 달라요. 코드 데이터만 모아 가지고 코드 데이터도 너무너무 크니까 그것들을 잘 찾을 수 있도록 하고 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되게 중요한데 그거 말고도 염색체에서 이제 DNA, RNA를 쫙 풀어내서 얻을 수 있는 어떤 그런 부착하는 부분이라든지 여기에 대한 것들도 지금은 되게 중요하게 보고 있어 가지고 이런 정보를 획득하고 처리를 하는 것이 또 하나의 굉장히 중요한 숙제 중의 하나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문제는 뭐냐면 이제 그 이게 유전체가 AI 쪽으로 갔을 때 뭐 가장 어려운 숙제 중에 하나가 데이터가 너무 크다는 거예요. 이게 그 도대체 얼마나 크길래 그렇게까지 얘기하냐 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건 일부 사례 하나만 보여드린 건데 캔서진홈 프로젝트 중에서 아틀라스 프로젝트라고 하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캔서진홈은 이제 암 유전체에 관련된 그 프로젝트가 되겠고요. 데이터 타입의 유형이 좀 여러가지이긴 하고 그 다음에 만천명? 뭐 숫자가 꽤 많은 거죠. 만천명 많은 거예요. 근데 뭐 우리 인구를 생각한다든지 뭐 그 다음에 뭐 그런 생각하면 만천명? 그렇게 또 그렇게 안 많은 것 같은데? 이런 생각도 하실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종양 사이즈 같은 경우에도 33개를 대상으로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33개? 그렇게 많은가?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겠죠. 여튼 데이터 타입이 여러 종류고 만천명 정도 조금 넘는 환자의 우리가 종양은 33종류를 다뤄요. 그랬는데 그게 어느 정도 크기가 되냐면은 파일의 숫자가 54만 9천개가 나오고요. 적어도 55만개 쯤은 되겠네요. 그 다음에 각각마다 뭐 거의 뭐 파일마다 2천개 이상의 메타데이터 속성을 갖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걸 이제 다 합치면 만천명에 33개의 종양과 관련된 데이터만 하더라도 2.5 페타바이트 페타 페타가 얼마인지 아시겠습니까? 페타가 메가 기가 기가 다음이 페타인가요? 저도 지금 헷갈리네요. 뭐 하여튼 어마어마하게 큰 데이터잖아요. 근데 기껏해야 만천명이 이 정도니까 십만명 백만명 천만명 이렇게 되면은 이거 감당할 수 없을 정도는 커지죠. 거기에다가 이게 암의 숫자도 늘어 데이터 유형도 더 늘어 그럼 진짜 크죠. 그래서 유전체 데이터는 사이즈가 굉장히 커서 다른 말로는 퍼스널 빅데이터라는 표현도 써요. 다른데에서는 빅데이터라고 하면은 숫자가 너무 많아서 여러 군데에서 가지고 온 소수들을 다 합쳤을 때 빅데이터라고 그러는데 이거는 한 사람 데이터도 어마어마하게 커요. 그래서 큰 데이터를 다루는 그 작업이 유전체학 관련된 AI 분야에서는 제일 중요한 숫자 중에 하나가 됩니다. 그리고 이제 DNA 시퀀싱과 관련된 어떤 데이터를 만들어내는 양만 하더라도 프레딕션한 데이터 프레딕션한 그래프를 보면은 정말 어마어마하게 빠르게 크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거는 아까 전에 코스트가 떨어지는 것과 반대방향이 되는 거죠. 왜냐하면 코스트가 떨어지면 그만큼 사람들이 유전자 테스트를 많이 할 거고 유전자 테스트를 많이 하고 DNA 시퀀싱을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당연하게도 데이터의 양이 늘어나잖아요. 그래서 뭐가 있었을 때마다 이렇게 늘어난다는 거였는데 2005년부터 한 2020년 사이를 보시면은 이것도 왼쪽을 잘 보시면 금방 느끼실 텐데 이게 기하급수입니다. 선형이 아니고요. 기하급수는 0,0승에서 10,3승 10,6승 10,9승 등간격으로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기하급수로 늘어나는 걸로 보시면 되는데 이 뒤에도 이제 데이터가 늘어나는 것이 이 데이터가 늘어나는 거거든요. 이게 늘어나는 것이 굉장히 빠르게 늘어날 걸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과거하고 비슷하게 히스토리칼 그로스레이트 라고 하는 거는 DNA 코스트가 DNA에 그동안 얻어낸 데이터의 양이 이렇게 늘어나고 있으니까 이게 그대로 간다고 했을 때에는 정말 말도 안되게 빠른 속도가 이렇게 늘어난다는 얘기에요. 그런 거고 그 다음에 무호의 법칙하고 똑같은 게 여기 파란색이고요. 그 다음에 일루미나라고 해가지고 이 분야에 있어서 제일 잘나가는 회사이거든요. 이 회사가 추정한 것이 오렌지색 라인 정도로 지금까지처럼 빠르게 늘어나진 않겠지만 약간 꺾이겠지만 무호의 법칙보다 한 수 위? 뭐 이 정도로 보는 수준인데 이렇게 데이터가 빨리 늘어나기 때문에 얼마나 빨리 이 데이터를 저장하고 관리하고 설치하고 연결짓는 것이 또 하나의 굉장히 중요한 숙제가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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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